챔피언 장정구 도전자 오아시 10대 6기 양선수 상당히 심중합니다. 장정구 선수는 물론 오아시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노리고 있고 오아시도 지금 장정구 선수를 경계하는게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아시의 키가 2cm 더 큽니다. 왼손 잽이 장정구 잘 나가지 않는데 딴 때는 오늘 잽을 하는군요. 변칙에 있는 장정구 렉스의 기선을 잡고 있어요. 초반부터 강타로 나오는군요. 보디 공격 좋았습니다. 원래치기 장정구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전력을 탐색을 했다. 원래치기 참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장정구 왼손 잽 스트레이트 가깝죠. 강타 큰거 하나 맞았어요. 오아시도 대단합니다. 반쪽이 바로 오아시가 오르는게 왼쪽 훅입니다. 반쪽 장정구 참편이 오른손을 조금 높이 올려줘야 됩니다. 11을 해야 돼요. 두 선수가 굳잡거나 그런 경기를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합니다. 맞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초반부터. 네. 오케이 뭐 일에는 큰거 하나는 허용했지만 상당히 유리하게 나가고 있어요. 네. 초반부터 강공. 챔피언 장정구 네. 제비 좋습니다. 올려치기 오아시도 짧게 끊어치는 강타가 매성인데요. 네. 수비를 조금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장정구 장정구 올려치기 아주 위력형입니다. 오늘 역시 장정구 참편의 기량은 헛보입니다. 근데 한 강타만은 경기하기 때문에 수비의 치중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네. 그러나 장정구의 단점은 역시 약간 위민 듯한 그런 짧게 매석을 끊어치는 관치가 좀 약화되는데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죠. 네. 저렇게 헛치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볍게 잘근잘근 나가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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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구가 이제 좌전보기 좋죠. 떨어뜨려 놓는 리보다는 앞에 측근하니까 네. 오아시가 1차전 때도 보면은 좀 떨어뜨려 놓으면 스트레이트에 좋으니까 지금 두 개 맞은 거는 수비를 허섭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뛰어놓으면 안 될 텐데요. 네. 장정구 속에서 수비만 달하면은 무난할 텐데 또 저도 너무 건방진 패드를 보이면 안 됩니다. 장정구가 이제 좀 앞서가야죠. 네. 1회전 끝났습니다. 2회전 시작됩니다. 1회전은 장정구 속에서 상당히 잘 싸 봤습니다. 두 선수가 전면 대결입니다. 네. 그러나 이 오아시의 스트레이트 정타를 견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훅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선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원래 치기실 빗나갔습니다. 장정구 장정구 선수 1회 싸운 거 봐서는 선수자는 많았고 오아시 선수 선수자는 안 나왔는데 강타가 덧붙니다. 나간 숫자에 비해서 정타가 많았죠. 오아시의 제파 스트레이트 그리고 왼쪽 띄워치기를 상당히 길렀다고요. 주무게 강도를 모아지다. 근데 장정구 선수 말자 12회 품종까지 간단한 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장정구의 먼저 내미는 띄워치기 원래 치기 오아시의 짧은 거리에서 휘어치기를 나가야 될 텐데요. 장정구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장정구 휘어치기 복구 공격 좋죠. 복구 공격 12월에 복구 공격에 이어서 올려치기로 나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양상과는 다릅니다. 오아시가 침착합니다. 오아시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좌우 연타 예, 두 번 하잖아요. 장정구가 잘 되겠습니다. 저 수리 빨리 자라야 됩니다. 자, 저 정도에서 더 바짝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올려치기 장정구의 쪽 지금 장정구의 쪽 장정구의 쪽 복구 공격 아, 지금 또 정면을 이걸 피우지 않는거죠? 두 선수가 장정 선수가 너무 오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여유있게 좀 위빙을 하다가 뒤에 봐야 됩니다. 초반에 5회 2회 이내에 끝낼 자서를 지금 나오는데 조금 정확한 가격을 하야되요. 저 맞 맞아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오아시의 곰투 형도 맞삼되는 지금 형이거든요. 근데 오아시를 침착합니다. 장정구 오아시 선수가 상당히 냉철한 친구입니다. 지금 양성수가 말이죠? 심정은 아주 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격한 내려고 하는데 장정구 아, 지금 정타로 허용하는 장정구 위닝을 많이 해야되 안 좋다 일어났다 하면서 비어치기 올려치기 저걸 중간 죽어맞았어요. 장정구 장정구 더 가까이 가야되지 않을까 떨어지는지 아예 재벌내면서 더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장정구 자, 장정구 오늘 뭐 전혀 돌거나 이루어질 않는데 승부 근처했으니까 근데 왜 발이 놓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면 승부하려고 하는데요 네 장정구 왼손잽이 자주 나가야 될텐데 그 좀더 다리 놀림이 유연해야 될텐데 오늘은 다리 놀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표지기에 이어서 구속적으로 예 표지법 좁쫓습니다. 다양한 공격을 퍼비야됩니다. 장정구 장기가 적은데 다 해주면 안 돼가 들어오라고 지금 멈추신데 예 이럴 땐 말이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제일 장정구 옆구리에 이어서 아 정탈 장정구 가까이에서 스트레이트에 능한 오하시 하고 맞상대 올려치기를 오늘 많이 하는군요 장정구 조심하게 이의를 제기할때는 상승승 상대가방을 정확히 보고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죠 예 더 얻었습니다 스트레스 공격 장정구 키트 3개가 잘 거쳤습니다 예 올려치기 스트레이트 장정구 3회와 좋습니다 예 한편에 관력이 지금 잘 나오고 옆구리에서 올려치기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오하시 흔들립니다 오하시 연타치는 장정구 연타 정타가 정확하게 지금 네 얼굴이 다운 1분 1분 30초만에 첫다운 예 장정구 장편 여유 있습니다 2에 약한 열쇠를 3회와서 큰 스트레이트 3회입니다 1분 10초 남았습니다 올려치기 다시 북부검경 올려치기 1분 5초 남았습니다 3회 2번째 다운 WBC 규정은 1리녹다운 4리녹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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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5장 5시 5 6 6 4 5 5 5 4 5 6 5 5 5 5 5 5 4 3회전 25초 남았습니다. 눈 위를 찢기, 5항 시시대 6기, 장정구. 계속한 자세에서 강파 멘탈 연타고. 여기에서 방심하다가 하나 많았어요. 빨리 복잡해야 되잖아요. 3회 8천 5분입니다. 5초. 3회 2초, 3회 끝났습니다. 1초, 3회 끝났습니다. 4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춰줬으면 어떨까요? 장정구 선수 조금 강차를 마지막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부하면 안됩니다. 4회 경계. 오하 씨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우선 재부로서 변제를 하는 게 조금 좋겠군요. 장정구 선수 1분을 쉬고 나서. 회복했네요. 네. 올려치기. 두 선수가 전공입니다. 딱 맞으셔서. 장정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장정구 올려치기. 연타. 중심 대관리 잡이야 됩니다. 두 선수가 지금 맞붙어서 전차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장정구는 두 마른 말이 떠. 중심을 올려치기. 장정구는 두 마른 말이 떠. 다시 오하 씨. 오하 씨도 지금 자리가 군덕니다. 올려치기. 장정구. 네. 저거 허용하지 말아야죠. 우선 수비를 잘하야돼요. 15차 방어정도. UBC. 라이트플라이급. 장정구와 도전자. 오하 씨. 시대 6기. 4회전. 네. 1분 시켜지났습니다. 장정구 연타. 올려치기. 네. 장정구 선수 수비를 우선 잘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수비가 자꾸 열리는군요. 오하 씨의 주먹은 대단합니다. 오하 씨의 끝 스트레이트는 견제를 해야되는. 네. 우아하고. 피어치기. 수아하고. 4회전. 1분 30초 지나갑습니다. 두 선수가 좀 더 물러서질 않는군요. 왼쪽까지. 여기서 몰아붙여야 돼요. 두 선수가 같이. 정타. 네. 여기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오하 씨가 선이 안나올 때 공격 기회입니다. 그러나 오하 씨의 지금 수비 자세는 아주 단단합니다. 오하 씨도 지쳤어요? 네. 장정구의 왼쪽 그 제비 지금 위력이 없는데. 아. 정타는 피해야죠. 장정구. 흔들리하죠. 네. 몸통을 우기 상체를 좀 더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얼굴을 넘어 놓침시키고 있는데. 네. 4회전 50초 남았습니다. 장정구 공격. 장정구의 주먹에 힘이 없네요. 네네. 네. 장정구의 달인 올림이 좀 더. 네. 유용하여. 자. 이제. 바짝가는 두 선수가 비어치기 장도. 아. 정타구용은 장도고. 기량은 좋은데. 네. 시대유기하게 너무 그 수비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또 장정구가 말이죠. 채널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시대유기의 정타. 네. 스트레이트탑. 시대유기. 오하 씨의 스트리트. 발을 움직여야 돼요. 네. 올려치기를 좀 더. 올려치기 하다보니까 수비가 열립니다. 네. 또 올려치기 성공. 빨리 움직여야죠. 네. 이제 상처 남았습니다. 가해 때는 힘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쉬는 라운드였습니다. 네. 이제 몸통이 조금씩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장정구와. 그러나 오하 씨는 밀고 들어갑니다. 네. 장정구가 강하게 지쳤으면 이거 붙어 주는 것도 좋겠죠. 네. 장정구는 그 발의 중심을 잡고. 네. 가볍게 조금 시대유를 밟아주는 게 좋겠어요. 네. 그. 거기서 가지고 오하 씨의 강타에 염려가 있습니다. 네. 외곽은 좀 돌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텐데. 장정구와. 정면축으로. 네. 네. 시대유기의 주목이 많이 세졌습니다. 네. 네. 역시. 시대유기의 주목의 유력은 무시해선 안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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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프 Date정군 2. Box 복 조원 1. 네. 지금. 네. 백댓이사 리페이트ません이 част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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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펀치가 오하시가 오하시가 저렇게 대중은 안되겠는데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오하시의 손을 내야됩니다 그리고 잽을 내서 옆에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요 네 선수가 안되죠 장정부가 이제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네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조금 움직여야 되겠어요 진작스럽게 돌았어야죠 네 장정부 귀에 잡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두 선수 정타 한 대치고 한 대 맞고 말이요 서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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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회전 경기입니다. 제2의 그 시간 요거다, 일본 베스코 그리스로 떠들고 있는 오하시스 대유키, 그 대단한 추지가 있는 선수이고, 끊기고. 네, 두 번 다운된 선수가 이렇게 잘 싸우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네. 아, 이제 상당히 상체 움직이는 빨라진 장정부 좋습니다. 네, 과거가 그런 단단할 겁니다. 네, 장정부, 이제 그 곧 투전선은 22살, 36살까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23살. 맨짝으로. 그 당정부가 25살. 아, 두 선수가. 심리전 오지 표는군요. 네, 7회전. 상대를 현역시켜야 돼요. 아, 오하시 선수는 아마추어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직전이니까요. 기술과 끈기와 발빠름, 경기 운영에서 노련한 장정부가 2회 두 번 다운을 시키고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3, 4, 5회전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7회. 장정부 좋습니다. 네, 지금 장정부가 수비가 되니까, 네, 유리한 점. 네, 저런 점. 네, 저런 점. 위력을 오히려 주먹에 두고, 관체 강도. 스트레이크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크 좋았습니다. 원래 치기. 강력은 저런 장퀸 있죠. 완급. 강력을 취하는 노련 및. 상대가 주먹이 있기 때문에. 네, 오하시의 주먹. 네. 오하시의 주먹. 행정이죠. 이젠. 2회 때에 39초 넘었습니다. 오늘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야 됩니다. 올려치기. 건덕구 흔들면서 들어가서 벽구 공격해야 되. 올려치기. 장전타. 후. 건덕구. 주어치기. 또 올려치기 싫어하니까. 몰아붙이는 장정부. 네, 올려치기. 장정타. 두 번째다운. 2분 40초. 두 번째다운. 침해. 역시 장정론입니다. 역시 잘합니다. 주심 카르로스. 파필라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5초. 다시 시작합니다. 가래전경기. 초반부터. 23살에 5화씩 1분 쉬고 나니까 또 힘이 생기는데요. 주심이죠. 좀 더는 더. 기어치기가 매선 고아지죠. 장정고 돌아야죠. 왜 서서 맞습니까? 만에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 움직이질 않네요. 네. 다시 장정고. 장정고는 승고 한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역전. 역전. 승고를 노리고 있는데. 네. 신차 가야 되겠어요. WBC 14차 방어 성공할 때 장정고. 이제 오늘 15차 방어. 상대는 OAC 10대 6기. WBC 세계 7위. 지금. OAC의 피드루는 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OAC의 눈이 정확합니다. OAC 선수의 약점은 턱입니다. 턱을 노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턱 맞고. 지금 내부에. 올려치기를 해야 되겠군요. 턱을 맞고. 네 번 다운됐으니까. 큰 들립니다. 다시 올려치기. 1분 20초. 하루에 1분 20초 만에 다시 다운. 4. 3. 우선. 5. 우선. 우선. 4. 대단하네요. 이번에 마무리 저희도. 1분 20초 남았습니다. 경기 안 되겠어요? 네. 경기 중간시켰습니다. 경기를 중간시켰습니다. TK용. 하루로스 파들라 미국 출신 경기를 중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분이죠. 8에 정확하게 2분의 챔피언 장점과 15차.